흔히 주막과에요 주막 왜냐면요 네 우리 앉아 주막이야 갑자기 막 야 우리 가락이 좋다 이런거에요 회사님과 회사님은 유흥스럽게 놀았을 때 가장 그림이 좋지 않나요? 네 여기는 네 우리 MBC에서 가끔 하는 백분토론이라고 있어요 왜 그거 같지? 뭔가 논지가 자꾸 막 자꾸 딴 데로 세고 나는 분명히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했더니 갑자기 안성진님이 아하 역시 쫄면이 맛있죠 이러는거랑 똑같은거야 주자를 잘 잡았으면 좋겠고 여기는 한량들이야 땅과 하늘 거기에 내가 누울 곳만 있다면 진짜 날로 먹는 여기는 거의 금삿갓과 같지 않나 뭔가에 누비면서 딱히 뭔가 하고 싶진 않은데 놀아보고는 쉽고 그냥 끼리끼리 재밌게 놀다가 짜잔 뾰로롱 이렇게 될 수 있다는거지 다만 이 두 분이 만났을 때 암그로님도 스트리머로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 그리고 엘프레다님도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참 좋겠네요 그 판다랑님은 그 판다랑님은 이제 엘프레다님을 교육을 시켜야 돼요 자 무슨 교육이냐면 자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한테 한 번씩 받은 교육인데 자 뭐냐면 부리터에서 낯선 아저씨가 맛있는거 사준다고 쫓아가면 안 돼 이 말은 즉슨 판다랑님의 말을 안 들을 가능성이 좀 커요 내가 알고 싶은데도 알건데 판다랑님이 뭔지 아이야 죽이셔 교육을 시켜야 돼요 사람 대 사람으로서 엘프레다야 요건 요렇게 하는게 좋지 않을까 차분차분히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서로가 서로의 기운을 자랑하는 곳이에요 내가 더 강하다 다루토와 사스키가 느낌이 납니다 가슴이 웅장해진다 여기는 서로 만났을 때 내가 더 쩐다 내가 좀 더 뭐하다 그런거 이제 어깨뽕대기 정말 좋습니다 어찌보면 여기는 케미로 봤을 때는 방송 쪽으로는 되게 달달해요 어 네 유튜브 뽑아먹기도 좋고 돈에 빨아먹기도 좋아요 아 기가 막혀요 이유가 그거에요 서로가 건드렸을 때 네 가능이라는게 확실해 보여서 되게 솔직한 대화도 가능하고 아 네 장점이지 않나 이거 요약해줄게요 pts디님 당신 누구야 왜요 아니요 지금 편집을 하고 계시거든요 실제로 오 마이 갓 런 런 런 아 당신만 모르고 당신만 아 왜 그러세요 이유도 얘기 안해주시고 이유 좀 얘기해주세요 고마워요 사실 잠시 번역 지순 힘든 일은 왜 한 번에 일어날까 나에게 실망한 하루 눈물이 보이기 싫어 의미 없이 밤하늘만 바라봐